장전 중이다. 뭐야? 오자마자 분위기 왜 이래? 킹스턴 침공 당했어? 도착하셨군요, 머리. 현재 벌거스 공격으로 킹스턴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뭐? 그럼 우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는 애시블에서 이용할 수 없잖아. 이렇게 단거리 통신은 가능하지만 장거리 통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상교시기가 필요한 거죠. 아, 그래서 사령부가 아까부터 조용했구나. 나는 일단 다른 전초 기지를 확인해볼게. 어디로 달릴까? 흑장 피어쪽 기지로 부탁합니다. 알겠어. 출발할게. ешь지마.. 구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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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통신준비기를 재가동하고 합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총소리가 멈췄군요. 이 건물에 있는 통신준비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재가동이 끝나면 마지막 남은 교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벌거스 부대가 여기까지 챔투했군요. 재가동이 끝날 때까지 중계기를 보호해 주십시오. 재가동이 끝날 때까지 중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ㄷㄷ 적 지휘관이 나타났습니다. 놈들도 대장을 잃으면 포기하고 물러날 겁니다. 강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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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씀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교시기가 멀쩡하길 바라야겠군요. 됐습니다. 통신통계기를 재가동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교시기가 멀쩡하길 바라야겠군요. 제승자, 넘들이 비상교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위치 snap 장전중인데 장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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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장전 중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마지막 교신기를 잃을 뻔했군요. 그럼 계승자, 극장 전초기지에서 버니와 합류 부탁드립니다. 전 비상교신기로 사령부의 상황 보고를... 잠깐! 펄거스 신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가까이 오보이 꿀패했었지. 하지만 볼륨 끝났지. 펄거스 신호는 선각자 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기는 사령부 목표 아니었습니까? 큰일이군요. 서둘러 알파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펄거스 신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킹스턴 상황은 보고받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산모부는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알파, 무슨 뜻입니까? 안내자가 킹스턴에 오자마자 상황이 벌어졌어. 게다가 벌거스도 우리와 같은 목표를 노리고 있었다. 알파, 그건 적들이 철의 심장을 얻었기 때문이겠죠. 안내자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각자 시설을 조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이미 늦었다. 벌거스가 시설 주변을 포위했어. 계승자, 우선 적들이 점령한 거점을 되찾아라. 그동안 사령부는 작전 방향성을 다시 검토하겠다. 이상 들으면 전문의 전각시설을 보고받았다. 한 번ccified 열의 전각시설을 하고 싶습니다. 내부에서 전각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상황이 안 좋네 알파는 안내자를 영 못 믿겠나봐 안내자에겐 뭔가 익숙한 아르케가 느껴지던데 난 그래서 우리 편 같더라고 아, 혹시 알파가 안내자랑 연결 안된게 아르케 때문 아닐까? 요즘 알파 아르케 능력 잘 안쓰잖아 아휴, 모르겠다 지금은 작전에 집중하자 일단 나는 킹스턴 구석구석을 정찰해볼게 그 짜증나는 적 지휘관도 찾아야지 넌 여기 있는 벌거스 포위망을 부탁해 아주 자기들 집처럼 자리 펴고 있더라고 그럼 이따 봐, 무리하지 말고 그냥 궁금해서요 사령관님에게 가보라구요? 헤헤, 농담도 참 ah! 죄송합니다 You're up, you're up gates 은